오늘 내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기쁨을 체험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생명과 사귐의 복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 1서 요한 10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이제 딱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 형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른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를 했는데 요한은 94세까지 그렇게 장수하면서 목회의 본을 보여준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 또 요한 복음 요한 게시록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 복음은 새가족들이 맨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싶을 때 시작하라고 건면하는 권해주는 책이 요한 복음입니다. 요한 복음 그래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데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 그렇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 20장 30일째로 보면 요한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흰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미라. 생명.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도 정하니 지요. 한 번 다 죽어요. 죽는데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아. 자살도 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죽으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 영원히 삽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여. 생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 어디 사느냐. 지금도 서울 시민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당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영등포 교도소에 있고 영등포 교도소에 독방에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왜냐. 같은 서울 시민인데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자유롭고 어떤 사람은 갇혀 있고 살기는 살아요. 살기는 살아. 영혼이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폭락 누리느냐 사단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당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이미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느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고 그냥 팍 죽어버리면 성국 갈 텐데 하나님이 안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될 거냐 구원받아놓고 구원받아놓고 받으려지 안 받으려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아무리 성질이 더럽어도 색깔이 나빠도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다니까요. 저와 상관없어요. 지옥과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헬라주의적 사고방식의 다양한 이단들이, 성경과 다른 주장들이 횡령했습니다. 이런 허가 문학 가득한 현실 속에서 소아시아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자꾸 잃어가고 있었어요. 워낙 세상이 강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이 참보험의 진리 위에 국군이 서서 하나님의 뜻과 교육에 맞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서신 내용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대한 영적 가이드를 해 준 내용입니다. 요한 1서는 다양한 별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의 서신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성에 사여 가실 때 요한이 별명이 뭐냐 정반됩니다. 워낙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가지고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번개치는 우레이죠.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지 우레의 아들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라빵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 성령 체험한 이후에 시간이 어려우면서 요한이 예체질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졌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사랑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사랑이 넘쳐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사랑을 느껴. 사랑이 있어. 여러분 자식이 말이요. 부모에게 상처받는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하게 살게 해서 좋은 옷도 안 입혀서 물론 그런 것도 조금 상처될지 몰라도 근본 상처가 뭐냐 아빠,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게 결정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가난해도 그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이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사랑으로 잡는 손인지 사명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다 알아요.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 전도를 한다 무슨 성교를 한다 마음속에 뭐 하셔야 되느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돌아서 형 보고 그 사람은 전도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을 받은 게 없어. 제가 교도소 전도, 지향 전도를 7년, 7개월 한쪽도 안 빠지고 했는데 왜 사람 죽여서 왜 너 교도소 덜락덜락해 거의 65%가 고아주지 고아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기 사랑합니다. 사랑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왜 다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덕진이 뭐냐 난폭합니다. 아주 저질스럽습니다. 그렇게 다 신기하고 칠토 사랑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자라기를 그렇게 사랑 못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줄 줄을 몰라요. 사도 요한이 우리의 아들 아주 어부들이 과격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니까요.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스에서 사회가 가던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자꾸 이제 들어가니까 기력이 쇠하여져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에베소스 교회의 교인들에게 강단에서 그렇게 한마디씩 건면을 함으로써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면이 뭐냐 매주 나와서 건면을 할 때마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그 다음에 나와서도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니까 급기야 이들이 성도들이 말해 식상을 해가지고 왜 똑같은 말만 계속합니까. 그 이유를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만 실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시오. 이걸로 충만하다. 서로 사랑하시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실천이지요. 실천 실천 실천이 없으면 성장이 없지요. 성장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어지지요. 서로 사랑하시오. 영계 모드승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 생명공동체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전하는 사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진행되는 한번도의 전두운동도 우리의 생명과 사김의 복음공동체가 될 때 사실적인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죠. 영교의 교구 각 기관 부서 모두가 다 생명과 사김의 복음공동체 아멘 묵상을 해보세요. 내 사역이 내 삶이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2, 3, 7, 4, 5천 종족 곤륙 사대 현장까지 그렇게 넓혀나가는 증거있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1절을 봅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봐요. 눈으로 본 봐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봐라. 일반적으로 서신서를 보면 문안인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문안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시급 사도 요한은 시급한 마음이 느껴진 거지요. 당시 현장의 영적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봉 1장 1절에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차이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요한 1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생명 생명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난다. 요한 1서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지저스 라이프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 끝난다고 말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은 헬람을 조에라 조에 흰약 성경에 120회 이상 나옵니다. 생명 존재의 본질 또는 기적 이라는 의미입니다. 존재의 본질 또는 기초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근원이고 그 만물에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 그 자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불신 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생명 없냐 그 생명 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을 말합니다 예수 생명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봉 11장 25절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요 죽어 죽는데 죽어도 살겠고 생명이라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었던 사람이 뭐요 살아나고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 죽은 사람 살려냈잖아요 나사로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중에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불면증으로 또는 암으로 중병으로 얼음 당하는데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에 회복되고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졌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시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수임을 밝히고 있는 것 보고 만졌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육시의 옷을 입고 온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만졌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당시에는 각종 이단들이 행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 영지주의는 무슨 무엇을 말하느냐 문자적으로 영적 지혜주의죠 영지주의 영적 지혜주의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영적인 지혜를 깨달았다고 영적 지혜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영적 지혜는 성경으로 붙어온 것이 아니에요 헬라 철학 영향을 받았어요 철학 영향을 받았어요 철학 영향 철학 영향 헬라 철학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딱 나눴어요 이분법입니다 딱 나눠버렸어요 여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영이시고 인간은 육을 가지기 때문에 악한 존재다 육은 악한 존재다 그런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에 이 악한 육신에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느냐 이 주장이에요 영기주의잖아요 어떻게 악한 육체에 하나님이 올 수 있냐 하나님이 인간이 올 수 있냐 말이 안된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실제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짜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짓 가짜에 나타난 현입니다 그래서 가연설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시 영기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말이 안된다 라고 성도들을 이옥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을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여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이시니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나타났다 이 말 헬란 말로 에파네로데 라고 하는데 이미 존재하던 것을 드러내다 확실하게 나타내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계시는 분이 나타났다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세상에 드러났다 아멘 조금 어렵게 들립니까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으라고 조금 집에 가서 한 번 더 요한은요 이 영원한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래서 내가 정인으로 전한다 내가 정인이다 사실 요한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가 없다고 스스로 자부할 만큼 요한은 예수님과 치밀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았지만 요한범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 만찬을 할 때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다 예수의 품에 안겨서 누웠다 라고 할 정도로 친밀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유일합니다 베드로도 심각한 말 요한 통해서 물었어요 요한에게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라 그 정도로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해서 이런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말이야 자기가 죽고 청구하고 나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 내 어머니 좀 돌봐달라 그래서 그 터키에 가면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던 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마리아 요한을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토임을 사실적으로 정언하고 체험하고 이 일의 정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요한일서를 시작합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시기는 대략 AD 90년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성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이제는 다 순교하고 요한만 남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직접 보험을 전수받은 보험의 일세대들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생명으로 보험을 전개했던 일세대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의 보험의 열정이 다 식어져가지고 교체가 되는 교체가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우리 일세대들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저부터 자격해서 갑니다 가 아마 10년 지나면 갈 사람 많을 거예요 저부터 20년 지나면 거의 없을 거예요 일세대들 제가 볼 땐 20년 지나면 일세대는 다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 운동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유일한 교단이에요 후대들이 쫙 자르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쫙 훈련받고 있잖아요 어 우리 가도 아무 상 저는 기쁨으로 갈 것 같아 쫙 후대들이 쫙 훈련 유태하부터 시작하니까 어느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단이 이런 교단이냐 지구촌에 없어요 그래서 문 다 닫았어요 아시겠어요 애들은 저리 가라 돈이 안 되니까 저리 가라 진짜 애들 없어요 저리 가버려가지고 교회마다 없어요 무슨 주일학교 없는 게 반 이상이에요 지금 현재로 주일학교 자체가 애들이 없어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이 시대에 대낮에 교회에 앉아있습니까 부모 때문에 억지로 앉아있는 몇 놈 위에는 없다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니까 영재 침체가 오니까 그래서 그 영재 불길을 다시 확 타오르게 만들려고 사도 요한이 요한 절수를 기록한 거예요 다시 불 붙이자 자기가 혼자 아직 안 죽었으니까 자기가 일시되니까 제가 구세군 장기사 윌리엄 부스에 말한 아이오스틸 버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요 어떤 일을 해도 대충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얼렁뚱땅 대충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신앙생활 또 마찬가지 떳떠미지그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럴 바에 말로 교회 다닙니까 신앙생활 말로 합니다 시간대로 물질대로 조직 속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믿음 없으면 교회 시스템이란 게 여러분 버닝 불타요 디자이어 불타는 열정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봉험에 열정이 불타가야 조사사 우리 연결보드 충도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24 불타시기 바랍니다 불타야 신납니다 불타야 행복해요 그래야 세상 그런 것 함부러운 게 없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 뭐하려고 하며 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가 사단이 주는 건데 하나님 생각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고로 수임받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나누는 사귐 공동체입니다 3절보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미라 사도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 요한은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구체화 시키고 전함 사귐 누림 기쁨 이 네 단어예요 전함 사귐 누림 기쁨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보험을 전할 이유는 우선적으로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것을 본문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나게 해주는 역할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중매쟁이 세상 말하면 중매쟁이 영적으로 중보자잖아요 중보 선지자나 선지자 사귐이란 말은 헬라말라 코이노니아라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교제한다 다시 말해서 보험을 전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불신자 영혼을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께 교조하도록 인도해주는 역할 하나님 몰랐잖아요 내가 가서 예수 것들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 영접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렇게 인도해주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있게 만들어주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사귀고 나면 누림이죠 누려지죠 내가 사죽받자 운명에 잡혀가지고 생고생활 3, 4대 5대 6대 제사 전에 제사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누려지는 겁니다 누림 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진과 본질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세상에도 엔조이 엔조이 할 수 있잖아요 누린다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엔조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기뻅니다 그렇죠 기뻅니다 기뻅니다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나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나가 아니에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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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사김 하나님과의 사김이 교회 공동체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 자기 혼자 맛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하는 것 전하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같이 누리 같이 그러면 또 다른 사김이 일어나고 그 사김 가운데 참된 누림과 기뻄이 회복이 된다는 이런 사김을 성도들 간에 있는 것을 가르켜서 뭐라 그래요 포럼이라고 그래요 서로 사김 속에서 서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불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불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을 전도와 성교라 전도와 성교라 불순자들 우리는 우리 성도끼리는 사김이라 불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을 전도와 성교라 생명의 보금은 결코 독점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보금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만 구원 받아라 그거 아니에요 보금을 받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귀신들 군대 귀신들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나가라 했더니 돼지대 이천 마리 다 나가면 멀쩡하게 무덤 사이에 살던 청년이 멀쩡하게 나아가지고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지 마 오지 마 너 집에 돌아가서 너 나한 거 보여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나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된 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 동네 싹 다 다니면서 전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다시 갔을 때 집회하면 되었다니까요 예수님 집회할 만큼 혼자 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무덤 속에 미쳐가지고 있던 군대 귀신들 청년이 내 건데 예수님 안에 치유되었다 예수님 안에 치유되었다 온 동네 나 떠들어 그걸 전함이라면 내 전함 체험하고 나니까 억지로 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이며 결혼 몇 번에 했는데도 만족이 없냐 너 지금도 너 남편은 아니지 않냐 맞다 과거 다 알지 영원하게 생기면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리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리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동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창피해가지고 물도 못 길러오든 아무도 안 오는 오후 2시에 와서 혼자 물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나가서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누가 하라 했습니까 하라 했어요 거기 뭐 기술이 필요합니까 거기 뭐 용어가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데 내가 치유됐다는데 그게 무슨 형식이 필요하냐고요 독점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치유받고 내 혼자만 응답받고 내 혼자만 누리고 내 혼자만 행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하고 누리는 것 이거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복음을 주었는데 이걸 저희들끼리 딱 자고 안 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니까 포로로 소극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노예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말하는 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안 하면 노예로 포로로 소극으로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사정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못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 깨닫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거리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이 복음을 나눌 때 우리의 자신이 기쁨이 살아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앉아서 저녁 먹고 앉아서 대화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데 받아 은혜 나누다 보니 새벽기도 종처 알겠어요 새벽기도 종처 새벽기도 종처 밤 꼬박 새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차 한잔 보고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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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새벽기도 종처 새벽기도 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이틀 아니에요 만나면 밤새우 받은 은혜 서로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새벽까지 알지도 못하고 피곤하지도 않아 이 영적 비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도의 생명을 현장에서 전하고 누르는 삶이 최고 복된 삶이다 실제 전도자 삶을 살게 되면요 이상하게 마음속 기쁜 것이 뭐가 나오느냐 기쁨이 생소 기쁨이 세상 사람들 알지도 줄 수 없어 그 산 영혼 살려낼 때 그거는 그 기쁨 이거는요 복음을 전해 본자만이 느낍니다 왜 전도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갖 고난과 유경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에 올인 집중했느냐 기쁨을 맛보아 가지고 생명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가지고 빌리프 1장 18절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체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동안에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던 자들이 이야 이때다 바울 갇혔다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가한다 주도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더 괴롭게 만들려고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은 이 소문을 들은 바울이 그것조차도 자기를 시기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것조차도 기쁨이 된다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손해봤습니까 존심이 좀 상했습니까 좀 안 알아줍니까 좀 무시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번더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기쁨을 실제로 처음 해보세요 처음 해보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치유받아보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한번더의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축복이 숨겨있는가를 처음 해보라고 진심으로 그래서 현장의 장마가 터를 계속해서 넓혀나가는 주역들 다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삼립욕이란 말이 있잖아요 삼립으로 모욕한다 산에 가서 치유 건강을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숲의 공기를 또 향기를 씌우는 일 삼립욕 삼립욕을 하게 되면요 나무에서 삼립에서 방출되는 이 피톤치더 피톤치더라는 아주 좋은 몸에 좋은 이런 살균효과가 나는 이런 바람이 거기서 영향이 확 나오고 또 녹색이 주는 그 정서적인 그러한 해방효과도 체험하죠 이것이 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거 바로 영적 삼립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야말로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그렇게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뭐요 십자가 사랑이지요 십자가 사랑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 얻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심지어 살인자도 사형수도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세상에는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지만은 그 영혼은 죄삼을 받아 천국으로 그리고 사형수들이 예수 영접을 만해요 모르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사람 죽였어요 옛날에 사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문으로 전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영생 얻습니다 그 정도의 십자가 능력이 살인자 이 세상에는 사형을 나가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사람 영생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 이 사랑의 넓이를 체험하는 자가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복음 체질이 되게 되죠 그리고 길이는 길이 그 이 사랑과 길이 길이 창조부터 영혼까지 창조부터 영혼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높이는 죽음과 절망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높여주는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까지 보좌에 축복 높여주는 사랑 그리고 그 깊이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 지시고 내 대신 내가 받을 그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지신 그 사랑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뭐라 그래요 찐 사랑 이라 이런 찐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함께 전하고 누리며 기쁜 충만한 삶을 사는 기쁜 충만한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어떤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사김의 복음 공동체가 되는 여운 교회가 되게 하야 주옵사사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생명을 나누는 사김이 있게 하야 주옵사사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안하고 참 행복한 삶 감사의 삶 사랑의 삶 참은 형통의 삶을 사는 영원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 이것은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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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